자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뒤에 스크린 좀 바꿔주시겠어요? 송구권 본부장님 모시고 이재명 부부 통곡할 날 정해졌다. 김혜경 씨 재판의 현장들 살펴볼 거고요. 문다일 씨 계속 여러 의혹들이 터지는데 동행남, 동행남자 문제에서부터 먹튀 의혹까지 여러 가지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건들, 조만간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 사안도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문다일 씨 문제 다뤄볼 텐데요. 송구권 정치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문다일 씨 이름이 전국구가 확실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문다일 이름 알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알리네요. 이 문제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문다일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을 됐는데 경찰이 사고 직전 문다일 씨와 술자리를 가진 남성의 동행남이라고 보통 부르죠. 남성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용산경찰서는 문 씨와 동행했던 남성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어떤 의미로 이유를 해석하시나요? 일단은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으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해서 한 사람, 어느 시민이 이렇게 진정을 접수를 했는데 일단 법조국에서는 마지막 순간에는 그 남성이 없었어요. CCTV를 보면 그러니까 2만 원어치 소주 한 병하고 두부찍인가요? 그거 시키고 마지막 순간에는 CCTV에 그 남성이 없었기 때문에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그 남성이 만약에 1차, 2차, 3차까지 다 같이 있었다면 상당히 친숙한 사이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CCTV 보면 이동을 하는 순간에 이렇게 팔짱을 낀 듯한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 장면도 있었죠? 네,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친숙한 인물일 텐데 어떻게 대리운전을 이렇게 좀 시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또 여러 가지 그 인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제시가 되는데 이거 호기심 차원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음주운전 방조를 했으면 이게 그전에 문다혜 씨가 11차례 이게 어떤 가태료를 부과를 받았잖아요. 상당히 거기 보면 버스 전용차로에 무단으로 들어간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운전을 좀 난폭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음주까지 했으니까 상당히 위험한 순간에 이럴 수도 있었는데 그걸 방조를 했다. 그것 때문에 한 시민이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일단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옆에 있다가 운전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방조죄가 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방조죄는 어렵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 일어난 과정은 그 사람을 경찰이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3차까지 갔는데 그 3차에서 한 2, 30분 전에 술자리를 떠난 남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문다혜 씨가 워낙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니까 버리고 갔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럴 경우에 범죄 혐의는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살펴봐야겠지만 그런데 사고 경위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도 조사는 하겠군요. 조사는 하죠. 그러니까 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 사실 인터넷상에 여러 가지 루머들이 놔두고 있어요. 루머들이 놔두고 있는데 만약에 경찰이 조사를 하면 인물의 특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경찰이 발표를 하지 않더라도 언론 취재에 의해서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관계가 어떤지 이런 것이 밝혀질 텐데 밝혀질 텐데 그것이 일단 호기심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면 안 됩니다. 호기심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문다혜 씨가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것도 포란식이 다 끝났고 마지막으로 신우석 씨, 친인척 담당 행정관, 행정관 다 조사를 불러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문다혜 씨 차례인데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군지가 이거는 저희들이 그냥 호기심 차원이 아니고 만난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검찰 소환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런 방향도 알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주목을 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기심 차원이나 그냥 사적 개인의 어떤 문제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생활 남의 사생활 문제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남자를 만났냐 하는 것은 지금 문다혜 씨 특히 문재인 일가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숙의를 한 것인지 증거인멸과 관련된 것인지 이런 문제를 살피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누구와 만나서 어떤 혐의를 했을까.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남자가 둘이다, 하나다 이야기가 엇갈리고요. 일부에서는 경호원 출신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문다혜 씨 혐의와 관련해서도 일부에서 협의가 가는 증거인멸의 어떤 이런 문제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1차, 2차, 3차 술자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CCTV에 찍힌 그 남성과 1차, 2차, 3차를 다 같이 했던 것인지 그런데 1차 술자리가 아주 유명한 소고기제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을 수가 있다. 물론 CCTV에서 나올 때는 따로 놨을 수도 있죠. 쭉 같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짐작되는 걸로는 1차, 2차, 3차 다 그 남성과 같이 있었다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1차에서는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도 언론이 지금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드러날 테고 이게 또 남성이 두 명이다. 이것도 한 언론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보도를 했는데 그것도 좀 불확실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섞여 있는 CCTV에서 이렇게 어떤 남성 한 사람도 같은 일행처럼 보여요. 그래서 3명이라고 하는데 다 합해서 3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고 과연 이 남성과만 1차, 2차, 3차 7시간 동안 같이 서로 맞섰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좀 설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의 딸인데 그쪽에 공보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평산마을에. 맨날 SNS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해야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여러 가지 루머들이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루머가 나돌고 하면 설명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전직 대통령 쪽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경찰에서도 보통 이런 음주사건 같은 경우가 되면 한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이나 이렇게 소환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환을 안 하고 있어요. 소환 통보를 했는데 안 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변호사를 또 선임을 했는데 오늘 또 이광철 저번에 청와대에 있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이광철 변호사를 또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국민이 이렇게 궁금해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해서 또 좀 청와대에 있었던 변호사까지 이렇게 선임을 하고 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 그런 점이 오류스럽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지금 문다일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이런 혐의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용산경찰서도 이렇게 밝혔죠. 문 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어제 밝힌 바 있는데요. 제가 좀 취재를 해봤어요. 문다일 씨에게 위험운전치사상 적용 문제가 알려지면서 경남 양산이 당연히 발칵 뒤집혔겠죠. 문 씨 변호인도 상당히 난처한 입장을 표했다는 건데 이광철 그래서 아주 문재인의 측근 중에 하나인 이광철 변호사가 민정 그때 비서관이었나요? 이광철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단순 그냥 음주운전으로 끝났으면 합의하고 끝냈을 일일 텐데 이게 음주운전 위험운전 치사상까지 간다면서 양산이 지금 뒤집혔다는 소식을 제가 모 관계자 야당 관계자로부터 들었는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양산이 발칵 뒤집혔으면 빨리 경의를 파악을 해서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발칵 뒤집혔다고 하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때 본인에 대해서 뇌물죄가 막 검찰 수사에 들어갔고 정말 발칵 뒤집혔죠. 발칵 뒤집혔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동병상민 차원에서 이렇게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주니까 그 대책위원회를 양산에 오도록 해서 거기다가 자기 입장을 설명을 했잖아요.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될 걸 민주당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재명에게도 검찰이 이렇게 수사하고 나이기도 이렇게 수사하는데 국민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될 걸 자기들이 청와대에 있던 변호사들과 변호사비나 대략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처럼 변호사비 누가 대납을 해 주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될 걸 자기들 내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위험운전이 맞다는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1번의 가태료를 부과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제대로 모범운전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거기다가 모범운전자가 아닌데 술을 그렇게 몸을 못 가늘 정도로 마시고 또 CCTV로 보면 사람을 행위를 칠 뻔했잖아요. 행위를 칠 뻔하고 만약에 거기 택시기사와의 추돌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주행을 했을 겁니다. 그럼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군요.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 여경을 이렇게 밀치는 이런 장면이나 아니면 술집에 가서 탁자를 내려치면서 술 가져와 하는 이런 것을 보면 인성을 품성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국민에게 문 닿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SNS에 글을 올린 거 보면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참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국민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지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전재 대통령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이렇게 발칵 뒤집혔는데 자기들끼리 발칵 뒤집혀서 겨우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게 청와대에 있던 비서관을 변호사로 선임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 불신이 더 쌓여가는 거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하는 순간 문다일 씨 기소는 예정된 것이죠. 중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다일 씨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변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게 택시기사와 어떻게 합의하는지 택시기사가 어떻게 나올지 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택시기사가 순순히 합의를 하면 이거 지금 음주운전치상죄 이거 피할 수 있나요? 지금 법조인들 이야기는 어쨌든 택시기사와 합의를 하면 합의를 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좀 처벌이 가벼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물론 택시기사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 합당한 어떤 처벌을 받아야 돼요. 택시기사가 처음에 거기 가서 접수사고가 나서 가서 보니까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또 오랫동안 한 3, 4분인가요? 그대로 있었다고 하잖아요. 문도 안 열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든 회피할 방법을 찾았다고 봐야 되겠죠. 뭔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그러고 통증이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해요. 택시기사도 통증이 있다고 호소를 하는 상황이니까 여기 택시기사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접근을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도 저희들이 애의주시하고 쳐다봐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잘못을 해서 택시기사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할지 아니면 어떤 강압적인 해유나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할지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문재인 씨가 이 사고로 입건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냐 2018년에 음주운전은 상일살인행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초범이라도 강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하고 강조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작 자기 딸 사건이 발생한 지 지금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도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으니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속출할 수밖에 없죠. 사과 촉구하는 목소리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측 인사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이런 얘기했습니다. 출가 외인인 딸이 한 것을 사과라고 하는 사람도 모자란 사람이지만 그런가요? 이어집니다. 사과는 자주 할수록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유인태 씨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출가 외인 딸이라고 하는 게 지금 두 사람은 경제공동체잖아요. 뇌물 사건에서도 경제공동체가 드러났고 이번에 차량 두 대도 계속 문재인 차 아빠 차가 내 차였어요. 아빠 차가 내 차면 두 사람은 경제공동체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문다이스가 우리 보고 경제공동체라고 우리는 운명공동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가한 딸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일반인들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그것을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나는 몰라 이렇게 한다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실 제임 시에도 선택적인 분노, 선택적인 침묵을 했습니다. 그때 조국 사태가 일어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윤미향 사태 때도 그냥 침묵하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불리한 건 다 침묵을 해요. 그리고 자기와 개인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그때 퇴임하고 나서 평상마을에 가는데 그 부지가 농지법 위반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발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뿌린 국민을 고소를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과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막 자기 생각으로 표명을 하고 했는데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 국민들의 부활을 돕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침묵으로 그걸 버텨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은 자기 개인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는데도 이거 침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하면 본인이 또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지금 뇌물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전직 대통령이 취할 행동이 전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오히려 이번에 차량 두 대, 차량 두 대를 공동 소유 아빠 차가 내 차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 주머니를 찼다는 거죠. 차량 공동체네요. 차량 공동체죠. 그러면 차량 공동체면 경제 공동체예요. 경제 공동체가 지금 뇌물죄 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전에 제주도 별장 문제도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인쇄 문제, 2억 5천만 원 문제도 있고 또 돈 보자기 5천만 원 문제 이런 걸로 이제 그리고 또 생활비를 대해주다가 특히 채용하고 나서 생활비를 끊었다 해서 경제 공동체고 뇌물죄 이렇게 검찰이 보지 않습니까? 이번에 차량 사고도 결국은 경제 공동체라는 것의 하나의 정황이 또 보태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게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지금 침묵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이광철이나 이렇게 또 변호인들을 막 선임을 하니까는 대응을 해서 필요하면 또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뭔가 이것을 탈출할, 국리를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먹튀 논란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문다혜 씨의 또 다른 먹튀 의혹 음주운전 사고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문다혜 씨의 또 다른 사건까지 터져나오네요. 문다혜 씨가 운영하는 다라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다라 프로젝트는 2022년에 자선바자회를 개최하겠다면서 이번 행사의 모금액은 비영리재단 캔파운데이션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캔파운데이션 관계자에 따르면 작품이 팔렸다면 저희한테 기부하기로 했는데 기부는 안 하셨다.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혜 씨가 이 다 모금, 기부하겠다고 한 모금 이거 먹튀한 거 아니냐 이 의혹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자선바자회에는 35명의 작가가 작품을 내놨는데 그 하나에 처음에 20만 원부터 이렇게 경매가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최저가를 해도 700만 원이고 그것보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문다혜 씨는 이것뿐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인 아버지 제가 말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따른 이거 열성 지지층 있잖아요. 열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수입이 되는 그런 사업을 많이 벌었죠. 심지어 달력, 달력 그것도 하기도 했었고 굿저 해가지고 지금 평산마을 척방에 가면 문재인을 어떻게 상품화 해가지고 굿저 하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문다혜 씨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책방을 여는 것부터도 문다혜 씨의 작품이고 그리고 또 특히 다른 아버지의 인쇄로 대신 받았다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5천만 원 돈 보자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다혜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비자금 총책이에요? 비자금 총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별장 같은 경우도 경위가 거의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송기인 신부가 등기 가격으로 시세가 아니고 시가가 아니고 그런 가격으로 헐값이 3억 8천만 원 넘겼는데 그게 사실상 문재인을 보고 넘긴 거죠. 그런데 그것이 문다혜 이름으로 됐지 않습니까? 문다혜 이름으로 됐고 인쇄 같은 거 이런 것을 다 보면 어떻게 보면 비자금을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자선바자회 이것은 여러 개 중에 하나죠. 여러 개 중에 하나고 다른 부분들 달력을 만들어 판다든가 애완견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보면 이게 돈 관련해서도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문재인 자녀들 문다혜와 문준용 이 사람들 쭉 추적해보면 나무 것 뜯어먹고 사는데 아주 익숙해 보입니다. 문재인 집권 시절에 그 아들 문준용도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산하기관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고 보조금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억 원의 규모를 챙겼죠.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단위를 여러 개를 해서 막 수억 원 정도를 챙겼는데 문다혜 씨는 자기 집은 세주고 청와대 관저에서 살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부 약속하고 먹튀하는 의혹까지 발생시키고 굿즈 만들고 아버지 사실을 팔아서 굿즈 팔고 과태료는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아 압류당하고 이게 참 과관입니다. 문재인 자녀들의 행적 이거 어떻게 평생 보셨어요? 일단 문준용 씨 문제가 저는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특혜 채용이 여기인데 그때 한국고용정보원에 김재철이었던가요? 고용정보원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과 같이 업무를 받던 사람이에요. 같이 있다가 그 사람이 한국고용정보원에 갔는데 문준용 씨가 거기 취업을 했는데 공공기관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취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대로 입사 지원서도 제대로 쓰지 않고 귀걸이를 이렇게 한 그 얼굴 사진을 내고 이렇게 합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특혜 채용이라는 게 아주 상습적이에요. 저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에 떴네요. 그리고 저 날짜도 다 지났는데 이거 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특혜 채용이 옛 사업의 서창호 씨에 대해서도 두 번의 특혜 채용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토리게임을 거기에 보낼 때 고모 행정관이 역할을 했다. 그다음에 이상지 중진공 이사장 자료를 주고 또 특혜 채용을 했죠. 그런데 아들 문준용 씨도 특혜 채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혜 채용도 그냥 본인은 제임 시절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였지만 본인은 모든 반칙과 특권을 다 저질렀습니다. 반칙과 특권 저질렀고 또 문준용 씨는 예술을 한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또 어떻게 보면 지원금. 지원금은 한 2억 대가 돼요. 지원금을 받은 게 제임 시절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인은 자기 실력이라고 하는데 제임이 끝나고 문재인 제임 끝나고 나서나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걸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이 아니고. 그때만 실력이 아주 출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저는 가장 심각한 게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를 사유화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를 사유화해서 완전히 경호원에게 수용 강첩을 받지 않나 아니면 태국에서 귀국한 딸을 청와대에서 살게 하고 간사태거죠. 그리고 또 다른 집은 나중에 더 비싼 값을 팔기도 하고 집에 안 들어갔죠. 세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심지어 청와대 경호원의 계좌를 통해서 돈거래를 했다. 이거 보면 완전히 사유화를 한 거거든요. 청와대 조직을. 문다혜 씨가 태국에 갈 때도 전부 다 진인척 담당 행정관이 다 가서 일 봐주고 가서 집까지 알아봐주고 심지어 반려견을 태국으로 보내는데 거기까지 다 청와대가 관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5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사유화를 했는지 이런 것이 저는 특권도 필요하고 극중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다혜 씨. 음주운전 사고 터진 이후에 이재명 강성 지지층들조차 원색적인 비난을 지금 하고 있죠. 탈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한 민주당 당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음주운전에 뉴스 도배를 한다. 문 전 대통령은 탈당 안 하고 당에 부담을 주는 저희가 뭔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피해주지 말고 빨리 탈당해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번 사건 이후에 문재인의 뇌물 혐의 사건에서 또 다른 변곡점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문재인 일가의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문재인 측은 주장했는데 오히려 이 다혜 사건이 터지면서 여론이 악화되는 정세 변동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의 범죄 동맹을 결정했죠. 범죄자 동맹을 결정했습니다. 방탄 동맹이라고도 하지만 이게 문재인 이재명 원래 사이가 안 좋은 건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그런데도 일단은 동맹 상징 차원에서 또 저는 거기서 전 정권 탄압 대책위원회 만들어서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죠. 7인의 멤버 김영진을 위원장으로 하고 한 것이 저는 이재명의 또 어떤 꼼수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뭐냐 하면 11월 달 되면 두 개의 1심 선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부에서 손전론이 일어날 거를 대비를 해서 오히려 문재인 쪽 이소로 키우는 거예요. 문재인 쪽이 대물질 이소로 키우기 위해서 저는 대책위를 만들었다고 봐요. 오히려 막 키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돌발 변소가 발생을 했죠. 돌발 변소가 발생을 하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문재인을 좀 손절을 하고 싶을 거예요. 문재인과는 분리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걔 딸들이 나서서 당에 부담을 준다고 했는데 진짜 당에 부담을 주는 건 문재인도 부담을 주지만 이재명이 더 부담을 주어지고 그런데 이것을 일단 책임을 문재인 쪽에 떠는 길은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은 지금 골치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170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 중에서 친문계가 38명이 있다는 건 그때 확인이 됐거든요. 38명이 떼지어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38명이 있는데 문재인과 완전히 손절을 하자니 38명을 같이 안고 가야지 탄핵 정국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은 탄핵 정국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친문 쪽에서 자기에게 등을 돌려버리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도 선택을 한 게 침묵이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침묵을 하고 있잖아요. 문재인과 같이 문재인, 이재명이 전부 다 어떤 잔국리가 있기 때문에 꿍꿍이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침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좀 새로운 사실들이 아마 드러날 것 같습니다. 저는 문다이세와 관련해서 그런 사실이 드러나면 이재명도 문재인을 손절을 하는 그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